저만의 투드리스트 마이 원성에 대한 투드리스트를 만들어볼까 해요 일단은 쓸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볼게요 제 얼굴도 뽑았어요 이런 느낌 잡아줘야지 이렇게 어때요? 너무 귀엽네?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곡을 만들고 어떤 비주얼로 할지 잡은 다음에 그 비디오로 찍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완성 어때? 어때? 오늘은 제가 피디님들한테 인스트를 수급을 받았고 탑라인이랑 가사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총 10개 정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잘li 끝 아마 곡을 더 많이 들어보기는 할 건데 계속 받아서 들어 봐야 될 걸 같아요 어 어 어 작업을 해 볼게요 음 오케이 가 보자구 노래 가 보자구 리듬 탈 때가 아니야 노래를 저의 일기견 이제 막 생각나는 것들을 적는 노트인데요 아 근데 정말 어려워요 노래 만드는 건 음 아주 까마득하고 그래 어쩌면 좋아 모르겠어 창작은 너무 어려워 음 글씨를 정말 못 쓰는군 글씨를 정말 못 쓰는군 글씨를 정말 못 쓰는군 자 오늘도 작업을 하러 왔는데 잘 안 돼요 저한테 물론 이런 연습과 시행착오가 도움될 거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노래를 다 막 만들어 놓고 드롭을 맨날 하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기는 한데 우선은 데모곡도 한번 받아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일기 끝 오늘은 1차 수급된 데모곡을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1차 수급된 데모곡을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어떤 곡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차 수급된 데모애로 가는 길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irus 감사합니다.